베이커 3구 플레이거든요 백핸드에서 백핸드 스마시로 공격을 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드코스 서비스 순간에서 조금 완벽하게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필요합니다 4개의 매치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그렇죠 강한 서비스 강한 리시블 그리고 반격 백핸드 시민족 지은채 다시 6월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3구 부드러운 탑스피 뜬공 아직까지 자기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굉장히 승리로 끝납니다 직선 서비스 3구 아 나이스 3구 2구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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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4구 3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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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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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앞섭니다. 등공 처리 아 이것도 준비하였습니다. 0 대 3 준비해야 돼요. 볼이었는데 자세가 많이 서 있습니다. 예. 3고 바깥쪽 코스 지은채가 벌려놓습니다. 멀리 떨어진 신민주 임팩트가 되지 않아 음. 서비스 2 대 6 리시르 2 대 7 가져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대 3 지은채 2 공이 매치를 가지고 와야하는 입장 3구 백핸드 지은채 5구 7구 아홉 번째 고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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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어어요. 지은채 서비스 5 3구 4 거 걸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부에서 좀 아쉬 meinen 남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넉 점차 지은채 빠르게 대응합니다. 길었어요. 서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딸 수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은채 지켜줘야 되는 지은채입니다 서비스 어 좋아요 지은채 게임포인트 신민주 동점으로 변동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3게임 초반 득점을 3게임에서 신민주가 가져왔습니다 밀어줘요 지은채 서비스 지은채 서비스 득점 왼손의 강점을 보유한 지은채 3구 서비스권 지은채는 두 점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신민주 백핸드 연속 백핸드 4번의 백핸드는 두고 온 신민주 오핸드 탑 스피 아 밀어붙입니다 5대4 아 선제공격은 신민주 4대6 코스 변화 아 아 동점 찬스 긴 서비스 강타 지은채 그렇습니다 두 점차 리드하고 있는 지은채인데요 아 낮은 공격으로 해오는 전환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 실전 대부분 어색 자 여기는 오 오늘 굉장히 장점으로 보입니다 예 바나나 플립 오 좋아요 예 오 오 오 신민주 사주시청 오늘 경기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상황 찾아갑니다 이렇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